2월 6일은 제4회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국군용사들의 거룩한 혼을 영원히 받들고져 이날 서울시내 동작동 국군 묘지에서는 이 대통령 각하를 비롯해서 제안 중인 아시아 반공대표 대표들 내외 귀빈 다수와 유가족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엄숙한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따라 하늘도 울어주는 부술비 속에 영영들 앞에 헌화하신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추도사를 통하시어 주금의 제일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주금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동포를 위해서 목숨을 다리는 그 주금인 것입니다 한편 이날을 맞이해서 서울시내 흑석동 학도의원군의 비서가 돼서는 전물학생의원군의 추도식이 엄수됐으며 경찰전문학교에서는 순직 경찰관의 합동추도식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이 대통령 각각에서는 경복궁 경패류에서 유가족 위한 다과회의를 베푸셨습니다 각각에서는 185명의 유가족 대표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면서 어떻게들 지내시오라고 유가족들의 안부를 물으시며 이들 생계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따듯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날 아들 육형제를 나라에 바친 제주도의 김병조 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눈물어린 감격 속에 잠수고 있었습니다 아들 육형제는 아들 육형제는 아들 육형제는